자, 그래도 인사는 나누게. 안녕하세요. 30문제인데 물권에서 그 점유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소유권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 한 문제씩 특별법하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맨문제는 실제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싸게 나오지는 않고. 맨문제는 실제 우리 시험하고 거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1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1번하고 들어와 있는 거. 1번에 보면 물권이 아닌 거라고 물어봐라고 그랬거든요. 물권은 그랬는데 정답은 1번인데 등기가 되더라도 임대차는 임대차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물권이에요. 여기 보면 양도담보를 찍을 수 있거든요. 이 양도담보는 실제는 비전형담보라고 해서 원래 물권법 제일 뒷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담보가등기라고 해서 특별법에 넣어놓고 설명을 하잖아요. 담보가등기에서. 그런데 이게 담보가등기라든지 양도담보는 전부 다 물권이고 이건 특별법으로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다 물권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된 임대차는 이건 채권인 걸 아시죠? 채권인 거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는 있는 거예요? 대학력은 있어요. 있는데 혹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등기된 임대차이면 전대하고 양도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건 동의받아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만 전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대학력이 있다는 거하고 전대 양도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선의 악의 점이자 구별실리기 없는 건데 이건 꺼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 악의 상관없이 모두 인정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건 뒤에 나올 거고 등기부 취득수는 선의 무과실해야 되죠. 악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점유과실 취득권에도 악의는 안 되죠. 선의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왜 들어갔죠? 갑자기.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요건이 네 개가 되죠. 하나는 뭐냐면 전부 다 원시적 불농해야 되고 얘는 전부불농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매도인은 뭐가 있어야 되죠? 악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수인은 반드시 선의이고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신뢰배상이죠.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매수자는 선의 무과실 이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느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가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나와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건 그냥 민법에서 어떻게 보면 상식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건 혐용이 아니고 상식용이에요. 법률 용어 개념이니까. 그럼 1번에 보면 여기 치수하고 그다음에 해제 효과는 뭐가 나와야 돼요? 소급효가 나와요? 장례효가 나와요? 소급효가 일단 나와야 되고 장례효가 들어가면 다 틀린 거예요. 여기는 소급효가 들어가는 거죠. 소급효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는 보호가 돼요? 선의 3자. 3자는 보호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치수권도 형성권이고요.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 그다음에 해제권도 뭐가 돼요? 형성권이어야 돼요. 그래서 청구권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요. 형성권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에 모든 법률행위에 사용하잖아요. 뭐는요? 치수는 모든 법률행위. 그다음에 해제는 어디에만 사용하죠? 계약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죠. 계약만. 그래서 여기는 계약이 들어가야 되지 단독행위가 들어가면 또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치수권도 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했는데 치수권도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정주의, 법정주의 그러거든요. 법정주의. 그래서 법률,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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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이네. 특약은 제외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답은 나오겠죠. 그럼 치수에 의해 상사자는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반환의무가 뭐죠? 이게.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해제는 뭐가 발생이 되는 거야? 여기는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이 되죠. 부당이득은 반환 범위가 좀 달라요. 선의자 같은 경우는 현존이고 악의는 전부고 제한능력자는 특칙이 있어가지고 현존만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원상회복은 선의, 악의, 그 다음에 현존 여부를 떠나서 모두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반환 범위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워낙 유명한 조문이에요. 이 조문이. 그래서 551조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치수하고 해제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체크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등기 추정력인데 워낙 등기 추정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의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당권이 있는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추정력이니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인데 보존등기는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한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더라도 등기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물이 신축된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정력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내용이었고 사망 전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있었다. 그럼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등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누구 명의로 신청이 되는 거야?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신청이 돼요. 그때 이걸 대신해 주는 게 누가 되는 거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아마 공시법 시간에 배워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상속자가 대신 등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죽은 사람 명의에서 뭘로 넘어가요? 이분에서 바로 매수자 앞으로 있잖아요. 매수인. 이 앞으로 다이렉트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럼 중간에 상속 등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상속보다 이분이 매매 계약을 먼저 했기 때문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되고 상속 등기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사망자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이 되는데 얘는 추정력을 그대로 갖습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네 번째,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 원인 동그라미, 절차 동그라미 적법하게 경료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거. 워낙 유명하니까. 그다음에 전 소유자가, 전 소유자입니다. 전 소유 명의자가 실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허무인이죠.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등기가 됐다. 실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등기의 추정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전체 버릴 지문은 없습니다. 모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5번의 점유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는 건데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기억나요? 다르더라도 점유 승계가 인정된다면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됩니다. 보조자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칠래요? 의뢰 점유 보조자 갑은 점유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점유물 반환 청구권, 물청이잖아요.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다음에 물청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직접 점유자가 즉 임차인이라고 할까? 임차인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는 거죠? 점유권을 가지고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걸로 멸실 훼손이 됐어요. 멸실 훼손 그러면 203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때 누구였어요? 선의 점유자고 소유의사가 있네. 그렇죠? 소유의사 있는 선의 점유자니까 선자가 되죠. 그럼 선자는 뭘로 가야 돼요? 선자로 가니까 4번이 정답이 됐네요. 그다음에 타인의 지시를 받는다. 지시 동그라미 받을래요? 지시를 받아라고 되어 있죠. 지시를 받는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지시는. 점유보조자를 생각해라 그랬고 그럼 지시를 받는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죠. 지시를 하는 사람, 그 타인만이 점유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점유 보조자를 표현할 때 지시를 가지고 찾아라 그랬습니다. 지시라고 하는 거. 전문단 시험에 기출이 되어 있던 지문들이고요. 지시를 받는다. illo시험에 기출이 되어 있던 آ까들입니다. 감사합니다.